제2의 지식사전입니다. 오늘은 이틀 전에 발생한 큰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지하 벙커에서 제거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습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와 여러 고위 테러리스트들이 베이루트 남부의 지하 벙커에 모였다는 실시간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공군은 약 80톤의 폭탄을 사용해 벙커를 공습하였고 이 공격으로 나스라라는 사마영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의 갈등을 끝내기 위해 민간인 사상 위험이 있는 도시지역에서도 대형폭탄을 사용하여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2,000파운드의 폭탄을 사용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고위 지도자들을 제거하려는 작전을 여러 차례 실행한 바 있는데 이 공격도 그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긴장 상태도 생겼는데 나스랄라 제거를 위한 공격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오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가자와 레바논에서 휴전 협상을 제기하려 했으나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측은 사전에 이 공격에 대해 통보받지 못해 불만을 표현하였습니다. 레바논 민간인의 피해도 생겼는데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민간인 사상자를 포함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무사무라드와 같은 레바논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중 많은 이들이 2006년 전면전을 기억하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전략적 변화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란의 중동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헤즈볼라와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하였습니다. 고위험 공격을 감행할 의지를 가졌는데 이로 인해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